이번에는 선생님이 많은 손님들을 보셨잖아요. 그 손님들을 봤을 때 성욕이 강한 여자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많죠. 그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? 여자 여자를 보면 입술이 두툼한 여자들. 그리고 이 이마가 톡 튀어나온 여자들. 와 진짜 과하단 여자들 내가 봤어. 그런 선생님이 왔는데 나이가 진짜 65세 할머니야. 딱 보면 50대 같아. 와 얼굴 봐도 새끼가 흘러. 이분은 몰라 하루에 60세가 됐는데도 하루에 7번을 한대. 그래도 성이 안 찬데 그게. 그분은 근데 평범하지 않은 것 같아.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어우 새끼 많다는 생각이 별로 솔직히 그냥 보면 안 들어 그 여자는. 되게 순수해 보였는데. 몰라 그분은 봤을 때 와 저분이 저렇게 성욕이 강할까. 그리고 여자는 몰라 가슴이 큰 여자가 성욕이 강한 것 같아. 그리 이마가 약간 나온 여자 나온 나왔어 응 그런 여자들은 성욕이 강해 또 남자들 또 고런 여자들만 또 찾아가고 만나지 마시고 응 그런 여자만 골로 갑니다 골로 가 골로.